월요병을 이겨내라! 양차양차! 오늘은 스페셜 DJ 저 이진혁이 여러분이 해달라는 것 다 해드립니다. 자, 뭐가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김경진님, 혁디, 지금 강의 듣고 있는데 잠깨라고 애교 3종 세트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어, 초반부터 정말 센 게 나왔어요. 진짜 힘드네요. 한번 해볼게요. 일어나. 일어나라구! 공부해야지! 흥흥!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이 밤에 일단 죄송합니다. 사과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아, 그리고 강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0921님, 안녕하세요 이루리입니다. 이진혁 여수밤바다 듣고 싶어요. 아,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여수밤바다가 거의 제 노래인 줄 알겠어요. 계속 저한테 이걸 불러달라고 하시니까 네, 일단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아, 어, 역시 여수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할 거라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밤바다 여수밤바다 여기까지입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아, 창피하네요. 뭔가 부끄럽고요. 홍수란님, 홍수란 제 이름으로 삼행시 해주세요. 홍! 홍수란! 수! 수줍어하지마! 란! 난 네 거야. 와, 진짜 최악이네요. 죄송합니다. 홍수란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빈님, 넥디 코 자랑해주세요. 아, 이게 지금 방청 그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모르실 수 있겠는데 제가 코가 좀 큽니다. 네, 제가 좀 코가 커서 저희 팬분들이 제 코를 되게 좋아해요. 복콜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아지 코가 같다고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좀 말랑말랑해 보인다고도 있고요. 젤리 같다고도 있고요. 버섯 같다고 할 때도 있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 코는 복코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크죠? 그쵸? 좋은 겁니다. 네,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김정은님, 야근하다가 야식 먹고 있어요. 차돌박이 쫄면이요. 빨리 먹고 일해야 하는데 보라 보느라 여유부리고 있네요. 빨리 일하라고 혼내주세요. 이놈, 빨리 먹지 못하겠느냐. 빨리 먹고 일하거라. 네, 혼내드렸습니다. 8731님, 넵디, 첫날부터 너무 잘하네요. 스폰지밥 노래 월요일 좋아, 상큼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불러주시면 월요병 타파 가능. 와, 이게 제목, 그 가사를 잘 모르는데 일단 해볼게요. 월요일 좋아, 월요일 좋아, 월요일 사랑해.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제가 첫날인데 정말 다양한 걸 하는 것 같아요. 김진경님, 지난번에 행자씨 있을 때 엠블랙의 Y 앉아서 춤췄잖아요. 노래 나갈 때 일어서서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넵디의 길쭉길쭉 Y가 보고 싶어요. 제발! 이라고 해주셨는데 엠블랙의 Y를 듣는 동안 제가 살짝 춤을 춰볼 테니까요. 보는 라디오 켜주시고요. 계속해서 월요병을 이겨낼 수 있게 여러분이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게요.